이곳이 경희대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동 쉽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세 번째 도전! 경대님 유독 이길 수 있느냐? 근데 이기는 것보다는 버티기! 지금 힌트이지만 검은색 버티기 자, 게스트 해볼게요. 자, 경대님입니다. 다르다 다르다. 회의랑 다르다. 가이밍!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전부터 제학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1분 동안 제가 안 넘어지기. 1분 버티기? 네. 제가 한 번만 넘기면 되는 건가요? 한 번 많이요? 한 다섯 번 정도 예상하고 왔는데요. 저는 진짜로 태어나서 넘어진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옛날에는 차서 잤어요. 말중의 왕이라네. 원래 저희 경희대학교 유도부 동아리에서 푸는 몸 푼 방식으로 한 번 몸 풀고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제 여러분 몸을 잘 푸셔야 돼요. 저 안 찍고 있잖아. 찍고 있어요? 네. 네. 저희가 대충 몸을 풀었는데 저쪽에서 지금 몸 푸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계신 분은 저한테 메일을 두 번이나 보내셔가지고 꼭 오고 싶다고 하시는 분인데 아, 잘한다. 아유. 우와. 오늘의 빙진핑이시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미니게임은 하죠. 버티, 이거 넘어트리는 거. 어. 안 넘어지면 돼. 아, 아. 그래서 이제, 너무 택배로. 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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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 이렇게 하면 이제 승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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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준비 시작해줘. 시작! 시작! 오오. 10초 버티면 내가 끝내는 걸로 할 거야. 오케이. 시작! 아이고 아이고 안될지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못 찍었네요 아 이분이에요 시작 와 가세요 와 와 와 와 와 얘가 안녕하세요 우선 유도는 줄지수 레슬링과 다르게 다리를 못 잡아요 옛날에는 잡아서 이렇게도 넘기고 그랬는데 다리 밑으로 잡으면 지도를 그래서 제가 공격을 하니까 제가 다리를 잡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케이 어 뭐야 50 50 아 이뻐 아 이런 느낌이야 근데 진짜 대단하신게 원래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제가 데려와서 다 차면 넘어거든요 근데 안달려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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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 5 와 신동 15초 24초 네 20초 와 15초 15초 20초 6,5,4,3,2,1,5 왜 힘이 이렇게 세? 왜 힘이 이렇게 세? 유도적인 움직임은 하나도 없어요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네, 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공격 들어가려고 할 때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안 움직이겠네 스쿼트 자세 딱 한 상태에서 이렇게 버티는 거 보통 원래 그렇게 버티면 제가 밸런스를 무너뜨리거든요 좌우 밸런스 무너뜨리고 기술을 쓰는데 밸런스가 안 무너지고 말했잖아, 자기 남이 될 거라고 이거 버티고 못 떠나서 진짜 에너지가 너무 싫어 그쵸, 아마 저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써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야, 잠시만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바랑이 도전 일본 버티기 역시나 안 돼요 마랑 님에게 추천드리는 유도 유튜버 왕기춘사 재밌으셨다면 마랑 구독해주시고 우리 경대도 왠지 온통 유튜브 아닐까요? 왜요? 회사원 주최고 회사원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네요 네 마랑과 경태였습니다 로바 로바 안녕하십니까